오늘 깜참! 오늘 깜참! 그래가지고 어?! 굿나굿나잉! 안녕! 안녕 나까마! 생홀로 등장해서 미안해요 근데 오늘은 하고싶은 몰카가 있는데요 요새 일본에서 그거 유해인거 아시죠? 아쉬워 이게 유행인데 제가 어렸을때부터 갤르 문화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너무 매력있더라구요 제 눈에는 오늘은 갤르 분장을 해서 승장이랑 오하니를 노래키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거 할까요? 요거 할까요? 오늘은 짱! 요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갤르 였던거 아세요? 갤르의 환상입니다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레디! 괜찮지? 슈슈슈슈 슈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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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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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화장으로 갈 수 없잖아, 제가 이따가 이화장, 꼬마이한테 자, 겨르메이코 완성 이제 순짱이랑 로한 많은 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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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또 뭐한거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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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신경 쓰지마 또 뭐하나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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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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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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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보자 로아 말하는데 뒤돌아보고 있어 좀 보세요 중 echo 눈치로 성격 차이 파슴 이리와 이리와 파슴 이리와 лю 오 그 흠 저를 다 야 이리와 출시 오 이리와 왜 저래요?